자 일단 뭐 오늘 그 오후에 개정 법률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개정이 국계법이 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은 제가 이제 오전에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 하지마. 국계법이나 주택법이라고 써있는데 국계법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국계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얘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얘가 누구냐면 입주기제 최소고요. 얘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용도관이 사라지고요. 참 이거 내가 적응하냐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암기코드 잡냐고 사라져가지고 좀 아쉬워요 많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입주기제 최소구역은 버리세요. 나올 일이 없습니다. 나올 일이 일도 없고 그냥 뭐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냥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사라지고 다른 용도구역들이 만들어졌죠. 다른 용도구역 얘는 이제 없애. 싹 없애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개정 후라고 써있죠. 그렇죠. 용도구역이 원래 개도 시수 입이었거든. 그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사라졌으니까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는데 세계를 만들었어요. 세계를 만든 게.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도시혁신구역. 이거 다음 주까지 용어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 용도구역이에요. 자 복합용도구역. 이건 좀 익숙하지 않나 우리가? 그거 네 생각이지. 그러지 말고. 자 복합용도지구가 있어. 용도지구 중에. 그걸 이제 용도구역을 하나 더 만든 거지. 자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구인데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새로 추가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짐은 되게 길거든. 줄여서 입체복합구역이라고 그래. 자 입체복합구역. 형광선이 다 밑이구나. 다 별표하고 다 다음 주까지 외우셔야 돼요. 새로 생긴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뭐냐면 관리객의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요. 용도구역 맞죠? 용도구역 소속이 어디야? 용도구역? 관리객이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를 손해를 보고 하나를 버리고 세계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관리객의 내용으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계획들이 따라와요. 이렇게. 도시혁신구역은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도시혁신계획을 또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나오죠? 얘도 계획을 따로 수입을 해요. 복합용도계획이라고 따로 수입해서 같은 묶음이에요. 하나. 그러면 이 복합용도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 붙는다는 거지. 하나씩. 얘네 두 개만 계획이 따라 붙어.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원래 이름은 도시공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이야. 다시 도시공계획설 입체복합구역. 누가 이름을 만들었는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내가 봐도. 여기는 우리가 이 자체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복잡해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얘네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있잖아요. 얘네는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관리계획의 내용은 맞는데 별도의 계획을 또 하나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게 밑에 보면 공간 재구조화. 나도 잘 안 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써 있죠. 걔네들 따로 만든 거예요. 신설을 해서. 관리계획의 내용은 아니에요. 얘는. 얘는 얘 두 개만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별도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도시혁신구역이 어디냐면 용산정비창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용산정비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중심으로 개발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민간참여가 안 되면 개발이 성공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용도를 다 풀어줘요. 용도지역이 뭐든 상관없다. 현재 용도지역에서 규제하는 걸 싹 다 풀어줘서 여기 호텔 만들 수 있습니다. 호텔. 호텔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요. 병원도 짓고 주택도 짓고 다 짓습니다. 최근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계획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간 재구조화라는 얘기는 공간을 다시 짜겠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이 7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 지금 70년대 정도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용도지역이 무용론이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는 힘드니까 살짝살짝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획을 따로 수입해서 얘네 두 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공간. 이름 되게 어려운데. 잘 안 되는데 발음이. 공간. 고마워요. 재구조화 계획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따로 관리를 두 개만 하는 거예요. 따로 두 개. 얘는 두 개를 따로.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랑 복합용도구역 있죠. 얘는 관리계획의 내용은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계획을 통해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거의 절차가 관리기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효력 발생 언제 될까. 시용도면 고시한 날 똑같다니까. 절차. 입안이라는 것도 쓰고 결정하는 것도 쓰거든. 그러면 딱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이 구역들이 도시혁신구역이 생긴다. 그러면 다 풀어주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엄청나게 오르고 투기 세력이 투기의 장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결정할 수 있지만 시민은 꼭 중앙에 와서 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 두 개는.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있는 복합용도 구역 얘는요. 잘 들으셔야 돼.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원래 관리기획을 통해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면서 같이 지정할 수 있나 없나. 같이 지정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도시공개기설 입체복합구역은 우리가 도시공개기설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거든.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기설이 있다. 공공기설. 도로가 지상으로 지나가는데 이걸 지하로 내리고 그 위를 개발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얘랑.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구역이랑. 만약에 같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면서 여기 도시공개기설 입체복합구역도 같이 지정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이걸 통해서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뭘 통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런데 얘네랑 같이 안 어울리고 난 혼자 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배운 도시군 관리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복잡한데 조금 많이 적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관리계의 내용 하나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개정됐잖아 지금. 관리계의 내용에 세 가지가 추가됐다는 거지. 뭐가 사라지고. 입주기제 최소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도시혁신구역 하나 생겼고. 복합용도구역 생겼고. 줄여서 볼게요. 입체복합구역을 추가하시면 돼. 관리계의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 용도구역이 개도시수입이잖아.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암기코드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하고. 입은 그대로 하고. 주민이 입안전할 수 있는 거 있죠. 다행히도 용산기지입니다잖아. 안 바꿔도 돼. 얘야.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얘로 바뀐 거니까 입자에서 입체복합구역 주민이 입안전할 수 있다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주민 입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용산기지창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제일 많이 풀어주는 게 얘에요. 용도 다 풀어줍니다. 현재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규제 다 풀어줍니다.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도를 풀어주고 규제를 다 완화시켜요. 건폐용도를 용도 다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시는 건 다 풀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가 메인이야. 메인 사실. 그래서 또 하나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도시혁신구역 있잖아요. 얘가 입주기제 최소구역 있죠. 거의 승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기제 최소구역에서 배웠던 거 있지. 그 내용이 도시혁신구역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주기제 최소구역에서 있던 내용이 어디로 갔다. 아 도시혁신구역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 식으로 가시고 밑에 이제 요약집 6페이지에 이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6페이지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약집 6페이지에는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도 삭제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어버리시면 돼. 교재 보면서 자료 보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설명을 일단 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신설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자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 자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용도 풀어주고 건폐를 풀어주고 용전율을 풀어준다. 높이도 풀어준다. 그런데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규제는 확인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 완화한다 완화한다. 완화를 사봐요. 용도를 풀어주면 더 많은 용도가 들어오겠지. 호텔 들어오고 의료기술 들어오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택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건폐를 용전율을 높이 풀어주면 규모가 작아져야 커져요. 엄청 커지지. 투기의 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장들은 결정할 수 있지만 꼭 시민은 중앙도시의 위안에서 시민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중앙에서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에 수입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거는 논점이 뒤는 아니고 용도 풀어주고 뭐 풀어준다. 건폐를 풀어주고 용전율 풀어주고 다 풀어준다 그러면 되지. 뭐 그냥 싹 다 풀어준다. 완화시킨다. 라고 이제 수입을 하는 거고요. 얘에 딸려있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 뭐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도시혁신구역 들어가 있고 복화용도구역 두 가지는 자 지금 공간 재구조와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반도 되고. 좀 이따 나와요. 너무 궁금해하지마. 다 설명드릴 거야.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도시혁신계획 나오죠. 도시혁신계획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도시혁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수입하는 계획이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도시혁신계획이란 이렇게 나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 목적이라고 써있잖아. 새로운 형태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지역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한대. 따로 정한대. 네 마음대로 따로 정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규제에서 풀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수립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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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니까 이거를. 관리계획의 내용은 맞지만 결정을 따로 지금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있죠. 그걸 통해서 결정을 따로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진 거죠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뭔지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나오던 밑에 복합용도구역. 이것도 이제 여러분 요약지 6페이지에 추가하시면 되는데 신설된 겁니다. 이게 여기는 어디를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복합용도구역을 개발한다는 얘기지. 어디를 개발해. 아까 종종들이랑 복합용도구역 배웠잖아. 잠깐. 복합용도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수입한 그 계획이 복합용도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 이걸 얘기했구나. 여기는 여러분들 복합용도야 용도. 그러니까 여기는 건필 용도 이런 것도 완화할 수 있지만 용도를 풀어주는 게 메인이야. 노화된 지역이 있다. 개발된 지 아주 오래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기 위해서 다른 기능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로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래된 공단이 있다. 공단이면 공장밖에 못 들어가잖아. 거기 주거기능 들어갈 수 있게 하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여기는 용도 풀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용도를 풀어주면 이 기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택 들어가고 상가 들어가고 산업 다 들어갈 수 있지. 교육. 뭐 그다음에 병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럼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복합적인 기능이 되는 거예요. 다 복합이야 여기는 다. 그러니까 문화센터 의료 병원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양성을 가진 융복합이라래. 그냥 막 섞여있는 게 융복합이지 뭐야. 여러 가지가 다 섞이게끔 용도 중심으로 풀어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복합용도고요. 용도고요. 그러니까 용도를 풀어준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건물에 건축물에 용도별 뭐라고 써있지. 구성 비율을 정한다. 주거기능 20% 이런 식으로. 상업기능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병원은 몇 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거 나오면 돼요.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딱 나오는 순간 복합용도 계획이다. 해서 키워드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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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니까. 그리고 이 복합용도 계획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렇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식은 관리 계획을 말한다. 관리 계획은 맞지만 관리 계획으로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획을 하나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눈에 익히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야 되겠다. 한 장 넘기시면 2페이지에 용도구역 있죠? 이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냥 편하게 보고 넘어가. 원래 있던 용도구역이랑 똑같은데 지금 용도구역이 몇 개 생겼죠? 세 개 생겼죠?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만들어놨으면. 어떤 얘기를 할까? 아니, 지금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니, 아니. 어떤 얘기를 했어.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축진이라고 써있지 지금. 복합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야. 복합에 동그라미 쳐놓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얘가 하나 더 슥슥 하나 더 추가한 거야. 원래 있던 내용에서. 여러분 거기 요약지 8페이지에 보면 용도구역 있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와. 거기 용도구역 보시면 용도구역에 용어정위에서 얘가 추가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용도구역이 세 개 더 생겼잖아. 걔네 공통주의 뭐냐. 복합적인 토지 활용을 축진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능을 다양한 기능을 들어갈 거면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것만 살짝 추가해. 시험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 제가 볼 때. 그렇네. 그리고 넘어가도 돼. 그렇네. 그리고 넘어가도 되고. 용어정위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또 개정된 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험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약지 15페이지 한번 가볼까. 15페이지. 지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됩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요약지 15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맨 밑에. 기본기계 내용 나오죠. 거기에 몇 번 보시면요. 2번 한번 봐봐. 2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지금. 공간구조하고 생활건설점 및 인구배분행하는 사항이라고 써 있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간구조하고 인구배분 요거 있지. 그건 그대로 놔두고. 요건 그대로 놔두고. 요게 따로 빠져와서 2-로 간 거야. 생활건 설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별도로 2-로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생활건을 분리시키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생활건을 분리시켜서 생활건 설정객을 따로 수립합니다. 생활건 설정객을 따로 수입하게 되면. 좀 막연하잖아. 그렇지. 생활건 설정객을 수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간재고자 계획 있죠. 그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재고자 계획을 위해서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생활건 설정객은 의미가 별로 없어. 그냥. 그리고 지금 아직 대통령령이 안 나와서 얘는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라고. 이거 다 눈에 힘주고 레이저 주고 외우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정신살라서 안 돼. 그래서 생활건 수립계획을 수입하는구나. 그래서 태어났구나 얘는. 내려가면 무슨 계획 나옵니까? 생활건 수립계획의 특리라고 써 있죠. 이건 날개 쪽에다 추가하십니다. 날개 쪽. 내용에 날개 쪽 오른쪽 비어있나 지금? 그거 다 이거 하나 나중에 써놔요. 지금 쓰지 말고 이따 체크만 좀 해놨다가 집에 가서 그거 쓰시면 돼.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도 무슨 계획 중에 하나예요? 기본계획 중에 하나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기본계획 하는 거니까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계획인데 특례를 하나 만들어서 얘만 따로 수립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공간재고자 계획을 뭐해야 돼 지금? 수립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가 바로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근거로서의 의미만 있지.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건 계획을 따로 수입해서 생활건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는 건데 이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얘 계획 수입할 때 얘도 어차피 기본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랑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신경 쓰지 마요.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상위계획과의 관계 한 번 가보지.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 요약집 20페이지 한 번 가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1번에 가볼까? 1번. 거기 제목에 상위계획과의 관계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계획 두 가지 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나요? 가로열고 예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 생활건 계획 포함한다. 당연하지. 생활건 계획도 기본계획 중에 하나잖아. 하나인데 별도로 수입한다. 이런 특례를 줬으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생활건 계획도 기본계획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관리계획 수입할 때는 생활건 계획에도 부합돼야 된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눈도지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드디어 나왔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요약집 20페이지 가볼까? 20페이지. 여러분, 이거 나와요. 시험에. 이거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민이 거기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 보이시죠? 20페이지에.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지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용산기지입니다. 입. 그 입이 뭐예요? 그동안 이거였잖아, 입이 이거. 5번에 있는 거. 삭제됐죠, 이거? 삭제시켜. 빨간색으로 싹 커. 싹 긋고. 입주기제 최소구역은 어차피 삭제됐으니까 싹 없애버리고. 여기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 구역. 입체복합 구역. 일단 이걸 써놓으시면 돼요, 거기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쓰셔도 되고. 일단 어디다 체크를 좀 할지만 체크하면 돼. 그러면 주민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정 좀 해달라. 우리가 역세권 좀 개발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입체복합 구역입니다. 이걸 지정해달라. 병행해달라. 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요. 여기에 도시군 계획설 입체복합 구역 지정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건축 제안을 어떻게 해달라. 건축 제안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거. 더 많은 건물을 지켜주면 해달라. 규모도 좀 풀어달라. 건폐율. 아까 똥라미 친 거 있지, 그렇지? 그럼 이게 같이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건폐 들어가는 뭐 나와? 용전율 몇 퍼센트 좀 해달라. 또 높이는 얼마 정도 높이로 정해달라.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정해달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하면서 건축 제안, 건폐율, 용전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도 주민이, 주민이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건 나옵니다, 시험에. 이런 것들은 주민의 입안 제안은 개정되자마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표 좀 하고 해당 내용을 꼭 적어놓으셔야 돼. 해당 내용을 적어놓으셔야 되고 이 중간에 대통령령이 나와버리면 머리가 아프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 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드디어 하나씩 보는 거예요. 뭐냐? 3번에 가면 공간 재고조화 계획 2반이라고 써 있죠. 드디어 나왔어, 우리가. 우리가 아까 배운 무슨 계획? 그래, 재고조화 계획이라고 그래요. 공간을 다시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짜겠다. 그래서 현재는 용도적인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는 관리계획 가고는 안 되고요. 관리 별도의 계획이 또 필요한 거예요. 관리계획하고 다른. 왜 똑같이 관리계획하고 갈 수는 없잖아. 관리계획이랑 똑같이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지방도 희린 심의를 거쳐서 뭐 할 수 있어? 결정할 수 있지. 그럼 전국도가 이렇게 여기 도시혁신구역 다 지정될 것이고 복화용도구역 다 지정되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공간 재고조화 계획도 용어를 똑같이 써요. 관리계획이랑. 이반이라는 용어를 써요. 동그라미 있죠. 이거 새로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계획이랑 거의 유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반권자가 몇 명일까? 관리계획 생각합니다. 관리계획. 몇 명? 여섯 명. 관외계획장 여섯 명이 이반하는 거 맞죠? 맞아요. 다음에 용도구역이 밑에 있는 용도구역에 새로 신설된 세 가지를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입하기 위해서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이반해야 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반해야 돼요. 이 조문이 35조의 2야. 이거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는 뒤에는 35조의 2 이렇게 써 놓을 거야. 그러면 용도구역은 몇 개? 세 개, 세 개. 이거 밑에 있는 거잖아. 세 개.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제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자, 봐요. 잘 보세요. 다시 한 번. 도시혁신구역은 무조건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의 내용은 맞지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 지정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내용은 어차피 관리계획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용만 관리계에다 집어넣어 놓고 따로 얘는 내가 관리할 거야. 관리할 거라고 수입하는 게 얘란 말이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같이 묶어서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복합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지정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 두 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지정도 하고 이반도 하고 결정도 해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도시공개기설 입체복합구역이 있죠. 얘는 순서의 관리계획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호, 2호가 얘네 두 개잖아. 얘네랑 어떻게 하는 경우. 함께 구역을 지정할 때는 얘네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혼잔데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면서 용산전피창 있잖아요. 거기 도시공개기설 여러 개를 같이 한꺼번에 설치할 수도 있지. 그럼 얘를 같이 지정할 필요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지정하는 거야.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지정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어차피 얘가 메인이잖아. 그러니까 얘 따라가는 거니까 이때 입체복합구역도 무슨 계획을 통해서 공간재고자 계획을 통해서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는 원래 관리계획의 내용인데 공간재고자 계획을 통해서 입안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도시혁신구역이랑 같이 지정하게 되면 무슨 계획을 통해서? 공간재고자 계획을 통해서 입안다고 결정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조직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같이 지정할 때 얘네랑. 그럼 따로따로 지정한다 그러면 공간재고자 계획을 통해서 입안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같이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조직권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입체복합구역은 얘네는 같이 다니지 않고 도시혁신구역이랑 함께 지정하거나 복합용도구역이랑 함께 지정하지 않고 따로 지정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계획을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를 통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만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정한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럴 때는 관리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을 통해서 공간재고자 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고개를 막 끄덕거렸어 지금. 그치? 다 알았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의예인데? 의예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공간재고자 계획의 입안과 관련돼서 쉽게 나옵니다. 관리기랑 똑같은 절차를 준용하래요. 관리계에 입안할 때 기초사 했죠. 그다음에 공남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 들었지.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었지. 그럼 똑같은 절차 거치는 거니까 패스. 다른 게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국장도 공간재고자 계획을 수입할 수, 입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없어요. 그렇죠? 자, 국장도 공간재고자 계획을 뭐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그럼 원칙은 누구? 여기는 도지사가 없어, 도지사가. 도지사가 없어. 관리기랑 차이가 뭐냐면 관리기획이랑 똑같거든요. 입안권자가 6명. 그런데 관리기획 같은 경우에 입안권자가 2명이 더 있거든요. 도지사도 있고 국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지사한테 권한을 안 준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도 똑같지.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국장이 뭐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까지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서류 갖고 작성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설명드릴 것만 다 하시면 돼.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주민이 공간재고자 계획 있지 이거.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대요. 제한. 결론은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게 써놓은 게 뭐냐면 관리기획도 입안 제한할 수 있지. 공간재고자 계획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공간재고자 계획에서 입안 제한한다는 얘기는 결국 몇 가지에 대해서. 용도구역 중에서 몇 가지. 두 가지지. 이거 도시혁신구역. 그렇지? 얘는 어차피 공간재고자 계획을 통해서 입안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마찬가지예요. 얘네 두 개는 기본적으로 공간재고자 계획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입체복합구역 있죠? 얘는 혼자 지정할 때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 여기 서 있잖아. 얘네 두 개랑 함께 구역을 지정할 때 의미가 있다. 따라올 때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함께 지정할 때만. 그런 얘기고. 지정을 위해서 입안권자한테 공간재고자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어. 관리기랑 똑같거든 지금. 나머지 절차는. 이때 도면이 있어야 될까? 없어도 될까? 도면이 있어야지. 계획에 대한 뭐 있어야 돼? 설명서. 관리기랑 똑같아요. 나머지 절차는. 그렇기 때문에 쓱 보고 넘어가도 돼. 다만 차이가 뭐냐. 이게 2번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관리기 없는 내용인데. 공간재고자 계획을 입안을 제한받은 자.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자 보세요. 이 입안 제한받은 대상에 뭐가 있냐면 용산정비청처럼 정비청처럼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다는 거야. 국공유재산. 그러면 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국유재가 있고 뭐가 있다고? 공유재가 있대. 그럼 국가가 소유한 땅이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이 아직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제3자한테 한 번 더 알려요. 왜? 입안 제한을 갑돌이가 했는데 제3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3자, 제한자 외의 제3자에게 제한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 번 알려줘. 이거에 대해서 입안 제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또 추가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참여를 모아시키겠다는 거야.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경쟁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독점을 해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들도 와서 참여해야 이런 얘기야. 이거는 관리기관은 없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에게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 공고.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그 사람도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제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난 이렇게 입안 제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다른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더 효율적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입안 제한을 받아들인 거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좀 많이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세요. 수험적으로 철저히 보셔야 돼. 지금 몇 줄이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줄 나오지, 그렇지? 안 나와. 네 줄짜리 업소공법에서. 그냥 이런 게 있네. 저렇게도 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지. 별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나중에 수업 듣고 나서 별표한 거 몇 개나 되나 보세요. 몇 개 없어요. 한 다섯 개?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별표한 것만 정리하면 맞춘다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그럼 개정법률 특강을 한 번 더 해야 돼, 내가. 그거 좀 바쁘시잖아, 지금 저기 법맞으시는 분들이 바쁘시니까 조금 뭐 올해를 넘기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아무래도 한 10월 정도 이후에 11월 달 정도에 내년으로 미뤘으면 좋겠지, 그렇지? 이렇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한 6개월 있다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6개월이면 10월 되나? 애매모호하네, 애매모호한데. 휴가들은 갔다 오실 거야, 그분들 아마. 그럼 6개월 좀 넘고, 빠르면 6개월이고, 늦으면 7, 8개월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스피드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급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빨리 빨리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게 지금 나오면 이거는 국회의 통과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실무자들이 작성해가지고 대통령이 빵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건 운에 맡깁시다. 나중에 일이고. 일단 이것만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자, 보시면 3번도 마찬가지로 별로 할 게 없어.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있네. 이거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이것도 안 읽어도 되고. 하나 더 할까, 그러면 하나? 우리 반가운 거 하나 해야죠.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맨날 하던 거 하는 거지, 뭐 그대로 똑같이. 부담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정도니까 별 의미는 없다, 그렇지? 자, 이런 것들 괜히 눈에 힘 주면서 읽을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내용은 껍데기, 큰 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러프하게 봐도 될 것 같고. 내용 나오는데, 내용 한 장 넘겨볼까? 내용 별거 없어.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몇 개 있었지? 두 개, 두 개. 자, 우리가 각 호니까 원래 세 개지만 실적으로는 도시혁신구역이랑 복합용도구역 두 개잖아요. 입체복합구역은 같이 증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걔를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어디다 증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지금 공간재고조화 계획의 내용이라는 뜻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보고, 아, 그렇네 하고 쓱 넘어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시혁신구역은 뭘 통해서? 이걸 공간재고조화 계획을 통해서 증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럼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밖의 사항은 뭐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거야.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요, 이게 나와야 시험 문제 구성이 되지 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로 구성이 안 됩니다. 편하게 보세요. 늦게 나와라, 늦게 나와라, 늦게 나와라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 자, 이런 얘기하고. 자, 내용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올 게 없고. 이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공간재고조화 계획 있죠? 이거 절차 있잖아, 절차. 뭐에 따른다 그랬지? 아니, 기초유사해야 되고, 주민 공람해야 되고, 지방위원회 듣는 거 있잖아. 관리기랑 똑같이 한다 그랬잖아, 아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관리기랑 똑같이니까 별 의미가 없네, 지금. 그런데 나 외연제에 있지,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좀 이따 나와, 좀 이따. 기다려봐. 자, 그리고 이걸 하나 해놓으세요, 이거. 여러분, 기초사할 때 몇 가지 포함됐죠, 관리기학 할 때? 세 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역성 평가, 제이체서문석 있죠? 몇 년에 실시하면? 아, 미치고, 5년에 실시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다시 한 번 체크해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 4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뭘 했죠, 지금? 입안을 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지, 관리기학처럼 결정해야지. 자, 누가 결정한다고? 시돌이사. 대도시장이 없네, 대도시장이 없네, 시돌이사. 지자체장들도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아까 입안하면 누가 결정할까? 국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지. 새로운 내용은 없지. 다만 여기에 결정권자의 관리기학에는 대도시장이 있었거든요. 관리기학에는 대도시장이 있다고. 대도시시장이 있다고. 발음이 안 되나, 내가? 대도시시장이 있다고. 여기는 없잖아, 지금. 없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가 볼 때는. 여기서 논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결정한 자가 결정할 때, 이거 거치는 거 한번 기억해볼까? 결정할 때 뭐가 거치고 뭐가 칠까? 협심 그래야지. 맞죠? 결정할 때 협의 거치고 뭐가 친다고? 도시에는 시민을 거쳐야 되잖아. 이때 제가 키워드 잡아드린 게 이거잖아.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몇 시인에 의견 제시할까? 행정처 내부야, 내부. 30일이야. 아까 다 아침에 한 것 같은데, 우리. 근데요, 잡으세요. 자, 우리가 뭐가 삭제됐죠, 지금?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살아있잖아요. 협의 요청을 받으면 몇 시인에 의견 제시합니까? 10일입니다. 그 입주기제 최소 구역을 승계받은 게 누구라고요? 도시혁신 구역이라니까? 왔다 갔다 하는구만, 지금. 열 번씩 들어, 이거 오늘. 이거 촬영한 거, 열 번씩. 집에 가서. 도시혁신 구역이 입주기제 최소 구역을 승계했다고. 그러면 도시혁신 구역만 협의 기간이 10일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며칠이에요. 10일이라고 써있잖아요, 도시혁신 구역만. 그러니까 입주기제 최소 구역이 사라지긴 했지만 다른 걸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외워왔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대부분을. 똑같지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혁신 구역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협의 기간 며칠? 30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는. 그냥 이거 하나만 하신대. 도시혁신 구역 며칠? 10일. 그래서 도시혁신 구역이 나올 거예요, 올해 시험에. 본론은 좀 이따 나와요. 제가 찝어드리는 게 뭐냐면 주민이 입안전환할 수 있다. 입주기제 최소 구역 빠졌지? 뭐가 들어갔어요? 입체복합구역.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입은 똑같은가, 다른가? 용산기지입니다에서 입은 똑같다고 했잖아.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거 나올 거고 도시혁신 구역 나올 거야. 일단 두 개 정도는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거는 집에 가서 따로 하세요. 나머지는 러프하게 쭉 러프하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논점이 뭐냐면 제가 한 장 넘겨볼게요, 제가. 여기서 심이 거칠 때 심이 거칠 때.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아는 채 좀 할 수 있어. 우리가 공간 재구조 계획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가 거친다고? 협의를 먼저 거치고 심의를 거치죠.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은 10일 이내 협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 의견 지시는 거 맞죠? 나머지는 30일이잖아요. 하나만 체크하라니까. 도시혁신구역은 며칠? 10일. 하나만 하시고 심이 있잖아, 이거. 이게 원래 도시혁신구역은 심의가 두 군데잖아. 중앙하고 지방 맞지? 여기도 중앙하고 지방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운 알맹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걔네들은 전부 다 중앙에서만 심의를 거쳐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바로 뭐냐면 35조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35조 2의 각항. 이게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얘는 지방에서 절대 심의 못 거쳐. 중앙에서만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도의사 결정할 수 있죠? 심의 어디에 거쳐야 돼? 중앙이야, 중앙. 얘는, 도시혁신구역은. 그다음에 복합. 복합용도구역. 지우고 복합용도구역. 얘네 두 개의 용도구역. 그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 있죠? 걔네랑 같이 지정할 때는 여기 들어가요. 함께 지정할 때만. 함께 지정하지 않을 때는 따로 들어가요.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쓰지 마. 얘네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다시 도시혁신구역이랑 어디는 복합용도구역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심의를 어디서 거쳐야 된다? 중앙이다, 무조건. 이것 때문에 지금 따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재구자 계획을. 관리를 지자체한테 맡겨버리면 너무 많이 지정합니다, 이거. 서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표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너무 많이 풀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거지. 대신 결정은 시도기사가 할 수 있지만 시민은 무조건 중앙에서 거쳐. 중앙에서 심의 통과 안 되면 지정 못한다. 이렇게 딱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공간 재구자 계획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게 알맹이, 알맹이. 용도구역 3개 중에서 2개를 말하는 거야. 도시, 혁신구역이라. 복합, 용도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를 지정하는 게 어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꼭 중앙에서 거쳐야 돼. 나머지, 나머지는 다 지방이야. 나머지는 중요하지도 않아. 보지도 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논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들었고. 지금은 적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도 큰 논점이 없지, 하나도. 결정. 국장이나 누가 했죠, 지금? 시도이사가 했잖아, 지금. 원칙은 누구? 시도이사하고. 얘가 국장이잖아, 지금. 합칠 때는 높은 사람 먼저 쓰는 거야. 여러분, 아까 공간 재구적인 국장도 입안할 수 있죠. 국장에 입안하면 국장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남아있는 다 시도이사가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결정했으면 고시하고, 결정했으면 뭐 하라고? 고시하라고 하는 거지, 뭐. 서로 보여줄 필요가 있나, 없나. 서로 왜 안 보여줘요, 열람해야지. 손도 대지 마.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미. 손도 대지 말고. 이거는 관리기랑 똑같은 절차를 거치네. 라고 생각해서 습, 보고 넘어가시면 돼.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시면 돼. 결국은 무슨 계획이란 거 유사하죠? 공간재고조약계획은 무슨 계획이란 유사하죠? 관리계획이란 유사한 거예요. 절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딱 차이가 뭐냐? 심의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돼. 심의는 이 두 개의 중앙이지, 중앙. 물론 지방도 있지만 지방은 찌꺼리, 찌꺼리. 의미 없는 거. 알맹이는 다 중앙에서 하겠다는 거야. 도시혁신구역, 복화용도구역. 전부 다 어디서만. 중앙에서만.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논점은 그거예요. 그러면 결정했으면 고시하고 열람을 한 얘기니까 여기 논점 없잖아. 관리계획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쑥 넘어가도 되고요. 효력발생 시기. 똑같네. 여러분, 여기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효력발생이 27페이지 추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효력 언제부터 발생할까? 공간재고조약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똑같네. 관리계획이랑. 차이가 없네. 다음 날이에요? 고시한 날이에요? 고시한 날.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있죠? 큰 의미 없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은 뭐를 준용한다? 관리계랑 똑같이 가라 이런 얘기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논점을 잡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논점이거든요.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볼까? 이제 용도글 3개하고 마무리하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기득권 보. 기득권 보. 기득권 보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이건 뭐 입주기지 최소 구역은 요약집 42페이지에 가볼까요? 42페이지? 이제 중간에 쭉 넘겨요. 넘겨요. 42페이지 가보세요. 용도구역 쭉 나와있다 맨 끝에 나오는 게 몇 번인가요? 4번인가 5번인가? 계도시수 입이니까 5번이지 그렇지? 그거 전부 다 삭제야. 삭제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 입주기지 최소 구역만 삭제하라고. 네, 거기. 어? 어떻게 한다고? 아, 살아.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게 대통령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봐. 지금은 일단 사라진 거 맞아. 억울한 건 나예요, 진짜. 왜 그러세요? 42에서 40선 다 삭제. 일단 삭제하시고 뭘 추가하냐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거기 뒤에 가면 공간이 없지, 그지?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 우리 프린트문 있죠? 거기 8페이지 있죠? 거기부터요.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걸 붙여 그냥. 쓰지 말고 붙여,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용도구역 3개가 생겼다니까? 그럼 생리를 거기다 붙여야지, 어떻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를 원망하지 말라니까.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진짜.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도시혁신구역 가보자. 이게 별표 3개야. 나온다고 이거 시험해. 도시혁신구역. 거기 여러분들 오늘 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나온다고 시험해. 용도구역 중에 나올 거 그거밖에 없어. 대통령령이 안 나오면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 저 내기 없거든, 지금. 근데 얘는 대통령령이 안 나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얘 보세요.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 보시면 도시혁신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 맞지? 그러나 무슨 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공간재구조 계획 결정권자 있지, 그렇지?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거예요. 관리계획은 맞지만 별도로 공간재구조 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다음에 된다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얘가 뭐가 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 지금? 아까 삭제한 거. 입주기제 최소국을 배운 거 있지? 그걸 최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입주기제 최소국을 지정할 때 1번이 뭐였냐? 도심, 부도심 등 생활권 중심 지역이었어. 맞나? 어, 나오나 보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과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걸 같이 다시 한 번 여기다 대입을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것도 했나 봐봐. 두 번째. 이거 맨날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 우리가.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맞죠? 이거 입주기제 최소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혜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나오면 공주가 나온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한. 공주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공주가 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기다려 봐, 이거. 이거는 일단 이거 두 개를 할 수 있지, 그지? 이 지역이야. 용산정비창처럼 센터 중에 센터에다, 노른자 땅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의 기능만 들어오면 비효율적이잖아.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도록 복합적으로 귀를 풀어준다고 보시고 규모도 엄청 높아진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거기 짓는 규모가. 그러면 규의 체를 풀어줘야 돼. 건폐도 풀어주고 용도도 풀어주고 용도를 풀어주고 높이도 다 풀어준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얘예요, 사실은. 얘가 메인이야. 도시혁신구역. 뭐라고? 도시혁신구역이라고, 여기 보시고.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이거는 내용이지. 도시혁신구역,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수입하는 계획이 도시혁신계획이잖아. 맞나요? 이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발과 관련된 생각만 하신대.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혁신계획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그렇지. 필요한 용도지로 지정하겠다. 또 필요한 용도지로 지정해서 내가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또 필요하면 도로 같은 걸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또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뭘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내가 그 지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들어간 거지. 복합적으로만 개발하면 뭐예요?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니까.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결정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 좋은 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기반인설 확보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필요하잖아. 또 뭐 들어갈까? 아까 했던 거. 여기, 여기, 여기. 거원필 풀어준다 했잖아, 아까. 얼마 풀어줄지, 용전율 높이가 얼마 풀어줄지 나올 거 아니야. 또 이 규모만 풀어줘야 용도도 풀어줘. 그럼 용도 풀어주는 거지, 이런 내용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용도 풀어줘. 많은 용도가 들어가게끔 해줘. 규모 풀어줘. 도로 같은 건 마음대로 설치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용도주기 필요하면 용도주기 필요하면 용도주기 결정해. 용도주기 필요하면 용도주기 결정해. 다 준다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그래? 다른 법률까지 가서 완화도 시키고 뭐한다? 배제. 규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끌고 오신 건 다 끌고 온 상태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이거보다 더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시행자, 누가 할지. 시행자 등의 한 상. 당연히 뭐 거기는 개발이니까 주체가 나와야 되겠죠. 개발의 주체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저는 특이한 상은 이거지. 다른 법률까지 끌어다가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은 딱 내가 볼 때는 시험에 등장할 수는 있어. 얘 얘 얘 얘. 미은 번 있지, 지금. 이런 것들 따로 한번 정리하고. 많이 읽어보세요. 어차피 이건 제가 볼 때는 용도 3개 중에서 나오면 얘 나와. 100%. 얘 하나의 타깃을 딱 잡아서 얘만 계속 때려 그냥. 다른 애들 때리지 말고. 때릴 것도 없어. 한 3줄, 4줄밖에 안 되니까. 보시고. 이건 어떤 거 볼까? 도시혁신구역의 지점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고려하는 거 있죠? 고려하는 건 옳은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다 옳은 내용이야 고려하는 건 많이 고려해. 그리고 넘어가. 많이 고려해. 그리고 혁신구역 지점 목적이 있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기반이 설정 토지 이용 현황. 뭐 틀리게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상위계까지 부합성. 들어가겠죠? 어차피 얘도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치가. 공간 재고자의 위치가 어디랑 똑같아. 관리기랑 똑같은 거니까 상위 기본계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위계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적 효과.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쭉 보고 넘어가. 좋은 말만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 고려사항은 절대 틀리게 안 나오니까 신경쓰지 말고 나오면 옳은 내용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4번 반갑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 혼자 반가운가? 아니 우리 배운 거니까 반갑다 그래야지. 무슨 얘기냐. 입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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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혁신구역은 오로지 무슨 법? 국계법으로만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만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는 왜 안 나와? 나오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새로 배우는 거야? 있는 거 배우는 거야? 배웠던 거 배우는 거야? 처음 배우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엄청 강조한 거예요. 별표 3개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 한 거. 공간재구조화 계획 결정하다가 결정할 때 협의심이 거친다 그랬지 아까. 그때 협의원이 원래 30일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배우는 도시혁신구역은 며칠 나온다니까 10일. 얘만 10일이니까 나오지. 이것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주기제 채소 구역할 때 이미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입주기제 채소 구역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도시혁신구역으로 일부가 넘어간 거야. 거의 대부분. 넘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숨어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거의 승계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도시혁신구역 지정했죠. 보세요. 편하게 들어. 혁신구역 먼저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혁신계획. 이 쪽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 수입하겠지. 이때 실효규정이 있어. 실효규정이. 실효규정이 뭐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할 때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먼저 해요.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지. 지구는 몇 바퀴 돈다. 세 바퀴 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기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결국은 이거 몇 년이란 뜻이지요? 3년이란 뜻이야. 이렇게까지는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준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실효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거든 이게. 결국은 도시혁신구역 지정하고 나면 3년 이내는 도시혁신계획에 수립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수립이 안 됐다 그러면 3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도시혁신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시죠? 우리도 다 배웠던 것 같았으면 되지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7번 한번 가볼까요? 7번. 7번 가면 도시혁신구역의 지정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다 누가 정할까? 국장.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넘어가도 되고. 다음 장에 가서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별거 할 것도 없어. 이름만 기억해. 이름만. 이름 뭐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복합용도구역이니까 용도를 다 풀어주겠다. 여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아주 노화된 데예요. 그래서 산업구조 있죠? 이렇게. 산업구조라고 써있는 부분. 산업구조가 오래된 지역. 노화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지역. 이런 지역이 도시인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오래된 공단이 하나 있었다. 그럼 여기는 공업기능 하나밖에 없죠? 공업기능 하나만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나 없나. 못 살리지. 살리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의료기능도 들어가고 상업기능도 들어가고 주거기능 막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사람이 일단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를 활성화시겠다는 얘기야. 여기는 주로 뭐를 주로 풀어주는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죠. 여기는 주로 용도률도 들어가겠지만 그건 아직 안 나와서 용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뒤섞인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융화되는 지역. 이 지역은 복합 이름 용도 그대로 복합 뭐야. 용도구역이란 말이야. 이 복합이라는 얘기는 용도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여기는 용도 중심으로 풀어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시험적으로 나올 게 없어. 시험적으로 나올 게 없다고. 볼까요? 나올 게 뭐 있나? 쭉 봐봐 봐요. 1번. 나올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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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없어. 2번. 없어. 여기 뭘 문제를 만들겠어. 복합 용도계획에는 다음의 상이 포함돼야 된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이거 이거. 용도별 뭐지? 복합적인 배치비니까 주거기능 몇 프로? 업무기능 몇 프로? 상업기능 몇 프로? 의료기능 몇 프로? 이거 집어넣는 거야. 이거 하나 정도만 하시면 돼. 이거 하나 정도만 하시고. 특별건축구역 계획안한 사항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건축이죠. 건축. 건축을 조금 더 쉽게 짓게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두 개 정도만 특징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없는 거를 틀리게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험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요. 얘도 대통령령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수험적으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대통령령 나오기 전까지는 편하게 보시면 돼. 편하게 보시면 돼. 편하게. 용도계획지가 하나구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용도계획을 말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종합적 고려하래. 많이 해. 그리고 넘어가. 많이 해.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3번에 가면 뭐 나오죠? 세 번째 용도계획 마지막이다. 그렇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 앞에부터 읽지. 그렇지? 뒤를 까먹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얘네만 읽어. 얘네. 여섯 글자. 입체적인 기능이 있게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 입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공간이 여러 가지 활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도로가 있어. 도로를 지하로 내려. 공간 아래 하나 활용하는 거 맞죠? 그 위에를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닌가? 또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입체복합구역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유부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청사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청사 말고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청사 옆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거기 오피셀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하겠다고 도입된 게 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없어요. 개략적인 것만 있어 지금. 대통령령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얘도 소속은 어디지? 관리계획 맞죠. 관리계획 맞지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아마 적응하는데 한 2주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 2주 걸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용어만 계속 읽으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개다. 주민이 이반전할 수 있는 거 있죠? 아, 세 개구나. 관리계획 내용이 있죠? 내용에 추가된 거 몇 개 있지? 관리계획 내용 추가된 거? 세 개의 용도구역 세 개 생긴 거 있잖아. 도시혁신구역. 이름. 복합용도구역. 지금 한 거. 이체복합구역이지. 관리계획 내용 맞죠? 걔네들은 무슨 계획을 통해서? 관리계획 소속은 맞지만 도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그 정도만 윤곽 잡으시면 돼,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이 이반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추가된 게 뭡니까? 지금 배우는 얘죠. 입주기제 채소구역 사라지고.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입주기제 복합구역 맞아. 잘했어. 자, 얘는 주민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용도구역 세 개 신설됐잖아. 그중에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배운 도시혁신구역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신설되면 내고 싶어 하거든, 출제위원이. 그런데 출제위원도 제가 볼 때 이 지문만 갖고는 답답해. 답답하니까 뭐 틀리게 되는 게 없거든, 지문에. 그러니까 그중에서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도시혁신구역 있죠? 그거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같지 말고 편하게 보세요. 내용만 많지 실속은 없단 말이야. 개정된 게 그렇게 하시고 너무 겁먹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여기 보시면 입체복합구역인데 앞에 도시공계획서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대상 지역이 여기거든,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도시공계획서를 준 건 몇 년, 10년의 경과를 해도 이건 나올 수 있지. 오래된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이 지역을 뭐 할 필요가 있어? 계량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를 묶어서 얘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기능을 집어넣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야. 도시공계획서를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크로스가 되도록 개발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변 정비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지. 이건 지자체완들이 결정할 수 있거든. 그리고 심의도. 원칙적으로 어디에 심의을 거쳐? 지방이지. 지방이라니까 얘는. 도대체 한 시간 동안 뭘 들은 거야 지금. 다만 도시혁신구역이랑 같이 지정할 때만 중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얘 혼자 다닐 때는 그냥 지방에서 지자체완들이 난 이거 지정할 거야. 그럼 그거까지는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뺏어가면 지자체완들이 삐질 거 아니야. 세 개 중에 두 개는 중앙에서 가져가고 이거 하나 남겨준 거야. 그러니까 지방도시의 힘이 그냥 거침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의예요. 도시 군계획서를 뭐해요? 입체복합구역. 줄여서 우리끼리 입체복합구역 하신대. 여기 나오잖아요. 요즘은 운전할 때 운전자가 없나? 지금 있지 왜 없어요.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지. 준비한대. 준비한대 이거. 뭐라고. 새로운 형태의 기반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무인. 사람이 없는 자동차 같은 거 다니게끔 하려면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이게 도입이 된 거니까 이제 도입됐는데. 앞으로 정책들이 5, 6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년 정도 내다보고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건 아무런 중요성이 없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시험에 나오냐. 나올 게 없다. 그렇지. 얘 가지고 하나의 질문은 나오긴 하겠지만 나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대통령령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하세요. 이거요. 3번. 여기는 법률에서 아예 정해줬어. 건필 용전율을 얼마까지. 최대한도 얼마. 200% 이하. 상한선 정해줬지. 거기서 이제 알아서 정하겠지 뭐. 2배 2배. 건필도 2배 용전율 2배지. 그러면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엄청 커지는 거잖아. 지금 2배까지 올라가니까 내가 10층이 되면 20층까지 올릴 수 있잖아. 왜냐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도로를 지하로 내린 다음에 그 위로 개발하는 거야. 큰 규모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최근의 유형이에요. 최근의 유형이 트렌드가 뭐냐면 복합이야 복합. 무조건 하나의 기능은 안 돼. 5개 6개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고밀도로 개발시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로 같은 게 바탕이 돼야 되겠지. 얘가 따라 들어가는 거래서. 복합 용도 구역이. 거기만 100날 개발해 봐봐. 자동차가 항상 막혀. 그럼 안 되니까. 입체 복합 구역도 같이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시작이 지날 뿐입니다. 지금 시작이. 여러분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의 출발이 올해 10월 이후냐. 우리 시험부가 나냐. 전이냐.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상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직 대통령령이 안 나왔으니까 기대를 해보면 되지. 뭐 한 11월 달쯤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0월 달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10월 달에는 이미 출제가 되고 난 후기 때문에. 그때는 안 나올 겁니다. 9월 정도 전까지만 개정이 안 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별거 없잖아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날개 쪽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46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46페이지 가면 거기 밑에 기반 설치라고 있나 지금. 그 옆에 날개 쪽 있지. 날개 쪽에다 이거 써.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만 볼까. 효율적인 토징을 위해서 둘 이상의 도시공개기서를 같은 도시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것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입체 복합고요. 같이 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도시공개기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도 구획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우리가 맨날 하던 거 있잖아. 통합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그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맨 끝에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요거만 동그라미 치면 되지. 허용한다. 왜 도시공개기설은 고개기설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두져봐도 나올 게 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괜히 그냥 어수선하게 여러분들한테 대규모로 개정이 돼가지고 거울 막 주거나 이러려고 내가 여러 번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한 거야. 자 세 가지가 포인트 세 가지 관리계의 내용 찾을 수 있지. 세 개 추가된 거고. 두 번째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상이 바뀌었다는 거. 입주기제 최소구역 빠졌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입체복합구역.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혁신구역 있지. 그거 나온다는 거지. 세 가지가 논점이야. 도시공간 재고작에 있지. 그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관리기랑 거기 똑같거든.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연구를 많이 해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이게 보완이 되거나 대통령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다시 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요약서에다가 요약집에다가 꼭 체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개강인데 다음 주 강의할 때 또 설명 이거 갖고 막 설명드리고 힘들어지잖아 제가.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그러니까 진도도 안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개정범죄특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